안녕하세요 도루미파파입니다. 오늘은 인티앰프나 파워앰프의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고 부드럽게 보강해주는 SMSL C100 DAC를 소개합니다. 이 DAC는 올드체인 EL34 진공간 앰프에 연결해서 들어도 아주 좋은데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SMSL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손바닥에 딱 들어갈 만큼의 작은 사이즈고 전원공급은 USB 방식으로 노트북이나 PC, 휴대폰 충전에 사용하는 USB 어덥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DAC 칩은 AK4493S 칩이 내장되어 있구요. 안정적이고 감소된 전력 소비를 유지하면서 고해상도 음원의 오디오를 왜곡 없이 들려줍니다. C100은 MK 수신 및 디코딩으로 마스터밴드 수준의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는 MQA 기술을 채택하였습니다. MQA는 압축포맷 쪽의 하나인데 음악 CD 수준을 압축하는 기술이 MP3라면 MQA는 FLAC를 압축하여 스트리밍을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QA 재생에는 추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MQA 오디오를 재생할 때는 최상의 출력을 위해서 PC나 노트북의 볼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C100에는 USB, 블루투스, 옵티컬, 콕시얼 입력을 받고 RCA 출력을 사용합니다. USB 입력은 PCM 32비트 768kHz를 지원합니다. 리모컨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볼륨 조절이나 모드 선택, 음소거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드체인 EL34 증권과 램프에 연결해서 들었을 때와 연결하지 않고 들었을 때 소리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작아서 PC파이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